주택임대 사업자가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 과연 통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 자진신고로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것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해서 신고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 방법이 통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부분입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이 큰 선택이죠. 아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신 분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4년짜리 단기임대 사업자가 대부분일 텐데 사실 예전에는 지자체에 가서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그동안의 위반사항은 없는지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진신고 기간에는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많은데 굳이 지난 것까지 뒤져볼까? 그래서 안 걸릴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설사 운 좋게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죠. 7월 1일부터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범위와 깊이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국토부의 원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법행위를 찾아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토부에서 분명히 이 자진신고 기간에 과태료 내내니 등록을 말소할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됐던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등록을 말소한 사업자도 다 뒤져보자 라고 하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과태료 낼 거 안 걸리면 장땡이니까 등록을 말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데 정말 정말 운 좋게 지자체에도 걸리지 않고 국토부에도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뜩법상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다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민뜩법상 임대의무기간과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의무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민뜩법상 임대의무기간은 4년 또는 8년이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이나 정부세법은 세제 혜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5년 이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인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주택임대사업자는 하나의 큰 법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그리고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이나 정부세법이나 조세특례제안법과 같은 이런 법들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은 지자체 관할이고요. 오른쪽은 세무서 관할. 그래서 왼쪽은 지방세가 해당이 되고 오른쪽은 주로 국세가 해당이 됩니다. 왼쪽은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오른쪽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죠. 이 두 사업자 등록을 모두 했을 때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은 4년 또는 8년인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은 최소 5년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종부세법 같은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8년도 4월 1일 전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 4년 채웠다고 팔아버리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겠지만 종부세법에서 5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고요. 만약에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주택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이 임대주택을 최소 5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데 역시나 민특법 4년 채웠다고 5년 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양도세 비과세 받은 거 다시 불러서 양도세 다 과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 혜택을 받은 게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등록 말소를 하시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해서 신고하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어기신 분들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았을 거거든요. 확정일자부 떼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월세에 대해서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세액공제 받았다면 역시 그 데이터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법상 그 거래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국토부가 요청하면 또 나올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부동산이 만약에 국토부가 제공하는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 계약서가 또 자동으로 공인전자무센센터로 넘어가니까 이 데이터 동안 남아있습니다. 국토부가 얼마든지 다 잡아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해서 신고하면 이중계약서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격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태료는 가중부가 시킬 수가 있어요.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조항을 알려드리면 부가권자는 어쩌고저쩌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과태료 금액의 상한 3천만 원이죠. 그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번을 보시면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세입자한테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어겨서 올려받은 금액 다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이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을 거잖아요. 데이터가 남아있다고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선택입니다. 대신에 과태료를 좀 감경, 그러니까 좀 깎아주는 여기에 해당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각관자는 어쩌고저쩌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최대 50%까지만 깎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데 라 항목을 보면 그 중에서 3번 같은 경우에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그 밖의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래야죠. 임대료 5%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몰라서 올린 거고 알자마자 바로 돌려줬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좀 여기에서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물론 부각관자가 얼만큼 인정해주고 얼만큼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잘 봐준다면 결과적으로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좀 감경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 과태료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험을 걸어보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금이 굉장히 적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간혹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로 세를 줬거나 그분들은 확정일자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이 확정일자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하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확정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정보 공개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해당 주택이 있는 주민센터 가셔서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다만 주의하실 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때는 온라인은 되지 않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확정일자가 없다 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도 없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임대료 5% 상한을 어겼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법 행위를 찾을 것이다. 먼저 예를 들었던 대로 세입자가 소득공제나 세공제 받았거나 아니면 사업자 현황신고를 했다면 총 수입을 근거로 한다거나 아니면 중개업소가 복원하고 있는 계약서 뒤져보거나 아니면 정말 독하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거니까 그 세입자 찾아서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최후로는 해당 사업자의 은행 계좌까지 털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앞서 모든 거 다 벗어나고 돈마저 현금으로 다 받았다. 이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긴 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럴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결과적으로 99%는 다 걸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 때려다가 혹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부담이 큰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등록 말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둘 모두 위험부담이 큰 선택이었습니다.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자진신고하고 국토부가 아무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한 발 물러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